오우 하지마 또 왜. 자 가자. 지우야 가자. 야 지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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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 진짜 출발했어 지우야. 오빠 나 진짜 출발했어. 잘했어. 일단 여주로. 야 덧병역에서 올래? 너 지금 어디야. 용인역에서. 어디서 덧병역에서 얼마나 걸리지. 11km. 빨리 와 덧병역으로 와. 알았어요. 내가 관계리를 두고 와버렸네. 어쩌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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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한테 배신당하니까 새로운 기분이네. 내가 할지 몰랐는데.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. 아 나 어떻게 해. 저희 셋을 이렇게. 배신 안 하는 거죠? 아니야. 그럼. 우리 셋은 배신하지 말자. 그럼요. 그럼. 은혁이 같은 또 에이스를 배신해야 할 이유가 없지. 저 지금 이 팀 너무 좋은 거 같아. 난 지금 딱이야. 우리. 왜? 난 너무 좋아 이 셋이. 그치? 어. 나름 좀 신중하게. 어? 전화 왔다. 그래. 지금 나랑 석중형이랑 지효가 이렇게 편이 됐거든요. 아 진짜로? 그러면 보세요. 우리 지금 덕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지금 2km 남았대요. 형이 빨리 결정해주면 우리는 완벽한 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. 그냥. 지금 스피커폰이라는 얘기 미리 한번 해줄게 내가 너. 스피커폰을 왜 해. 그러니까. 방송이니까 본능적으로 했지. 하우파. 아 매너 없네 진짜. 하우파 그러지 마. 야야야. 지효야. 스피커폰이 형으로 가야 돼. 응여하기로 어떻게. 지금 뭐야.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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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오빠 어떡해. 지효야. 야. 지효. 지효야. 지효야. 지효가 그래서 같이 있어 지금. 같이 있어 같이 있어. 알았어 일단은. 여기로 갈게 여기로. 아 일단은 어 일단은 좀 와. 오케이. 아. 장난 아니다. 아니. 막상 체험 들어가면 난리 나. 런닝맨 사람들 믿으면 안 되겠어. 우리 셋이 무조건 가는 거야. 알았지. 아 형이 제일 의심스러워 형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셋은 무조건 가는거야 진짜 와 나 지금 아무리 없다는 듯이 왜?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나 진짜 못가겠어 정말 화면을 가고 싶은데 아 이게 무섭다 우리 작전은 뭐냐면 너가 지금 팀 끌었잖아 형이랑 종국이 형만 딱 분역이 그냥 하고 하나에 가자 빨리 가 가자고 나 좀 챙겨올게 어떡해 강길이 진짜 당황했어